김영환 충북지사가 비상개협 여파로 어수선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. 현안 사업에 차질 없는 수행과 공직자의 품위 및 청렴 유지, 불법 집단 행위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유지, 근무 시간 준수 등을 특별 지시했습니다. 김영환 지사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국에 도정이 흔들리면 도민의 혼란과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잡고 업무 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